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이 사를 건넸지만 슬레슬이 바라만 보다 어느 약이었나 어느 약이던가 촘촘히 내리면서 뒤돌아보듯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 아오선 여인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이 사를 건넸지만 슬슬이 바라만 보다 어느 약이었나 어느 약이었나 어느 약이었나 어느 약이었나 촘촘히 내리면서 뒤돌아보듯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 맺힌 눈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